이런데 궁따 와우 레전드 미쳤다 미쳤어 스태틱의 당검 스태틱의 당검은 르블랑 같은 예상의 챔피언들 어쩌고 저쩌고 너프 미니언 상대 피해량이 AP개소가 사라졌다 그죠? 원거리 원콤을 절대 안 내게 하겠다는 이 의지 너프에 대한 다음에는 처음 해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텔포 그거네 악샨이네 녹턴 들어오는데 어딨지? 뭐 없나? 있네 어 날카로웠는데? 원거리에 좀 쓸게요 밀고 가주긴 할텐데 좀 늦어 흠 아쉽네 가버려 아쉽네 역시 키르히 아이스야 퍼플인가? 굉장히 강하네 속았구나 이녀석아 왜이렇게 순진해 바보같은 녀석 까비 못먹는줄 아래쪽이네 9레벨부터 아마 원콤이 날거거든요 8레벨이 안되고 원래 AP 갔을때도 똑같은데 개수 있었을때도 아마 9레벨 어? 뭐야 8레벨 되네 네이스 미에븐이 그만큼 센가? 미드에 있는거 같은데? 선대공격 터진거 보니까 그죠? 내려갔네 누구한테 터진거지? 선대공격이? 몰라 까비요 아우 세다 그래도 아 까비 오 깜짝이야 좀 아쉬운데? 와우 뭔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와우 쪽이 안좋아 대박 도망갑시다 흠 좋지 않네 흠 너무 안좋은데? 상황이 그쵸? 가보긴 하는데 뭐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어 됐네 어어 저는 갈게요 까비 흠 아쉽네 그쵸? 아쉽네 와 이거 뭐야 닉스 맞아줘 아니 앨리스야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이거는 맞아줄 수 있었잖아 못봤나보다 딴 데 보고 있었나보다 그럴 수 있지 음 정말 절망.. 절망적인 상황이네 그쵸? 어? 잘했나구나 아니 라운드들도 몰랐네 넷이 쳤나봐 다음판 잘해봅시다 근데 한판 해보니까 그 쓸만한 듯 아직까지는 다음판 해보죠 수고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음 야 진짜 마취학이 없었으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반은 줄지 않았을까 이런 간단한 치료조차도 안 받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야 마취가 없었어 봐 마취 주사가 안 아프더라고요 따끔합니다 하고 딱 주사 반을 들어오는데 그 논절도 못 왔음 그 뭔지 알죠 어? 지금이 주사 놓는건가 아닌건가 살짝 긴가민가 했는데 이미 낫다고 하더라고 어금니 쪽이라 그런거 같기도 하고 사랑니는 다행히 아직은 안 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라운 치료를 하면 그 사랑니를 빼야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괜찮다 이랬는데 어? 크라운 치료는 또 뭔가요? 나도 몰라 아무튼 살짝 더 비싸고 안좋은 치료법이래 그러니까 좀 심하게 진행이 됐을 때 그 정도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 크라운은 17년도 미드 아닌가요? 저는 그리고 가격이 좀 세더라구요 제가 받은 인레이 치료는 얼마냐 너 오늘 36만 5천원 깨졌음 15,000원은 이제 스케일링 충치치료 35만원 보험 안됨 오히려 36만 5천원이 나갔다 여기엔 없을거 같은데 그죠? 있어도 그나마 이쪽?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움직임이 아 아니 미니언시츠가 또 모빙을 괜찮나? 어차피 탈론 처음엔 대기원 안하니까 그죠? 그런거 좋아요 손타는데도 싸 싸 싸 이 정도만 때려둡시다 이 정도만 때려둡시다 미안하겠는디 싸 참 네이스 진짜 했다 헤라이 살려줘 흐흐흐흐흐흐흐흐 나이스 쭈쭈 어 이게 맞아? 탈론이 전멸이 있어서 그거 킬각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좀 체력 까였을 때? W 전멸으로 들어오는 그 킬각 콤보는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질견 한 번 딱 곧 이런 식으로 봐줘야겠는데 이거는? 자용 그치 탈론 시야를 좀 같이 보호하고 가자 그쵸? 이런 식으로 탈론이 좀 들키면 부끄러워서 다른 데를 안 갈 수가 있다 아 죽었다 그브가 있네? 아니 아 하지 말걸 아 네 확실히 cc기 없고 탱커 없는 게 너무 빡세긴 하다 그쵸? 그쵸? 탈론 막을 수단이 없네 잘 껐을 때 좀 빡센데? 좀 빡센데? 좀 빡센데? 어 위험한데요? 아 아 아 아 아 이게 돼? 어 뭐야 좋아요 네이스요 결과는 좋아 그래도 결과만 좋다면 오케이입니다 나름 강한데 그래도 아직 힘이 좀 있는데요 에이스 살론노공 얘 AP인데 뭐야 너 AP니 하지 말걸 네이스 네이스 이런데 설마 벌써 밟았으니까 와우 가자 내가 템을 대야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야 팀워크에 대야됐나 그죠 팀워크가 되는게 맞다 데이스요 나 텔포 있어 어 안중 상대도 온 것 같긴 해 이런데 궁따 와우 레전드 미쳤다 미쳤어 어 어 어 바비 무리 안하고 탑으로 갑시다 이거 뭐니 이런데 딱 딱 절대 같이 맞지마 맞더라도 이제 따로 죽는걸로 그죠 절대 강력 딜을 맞아서는 안돼 재미없게 타워 쳐버리기 수고하세요 GG 아 왜 크랙이 안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그냥 사십 35초를 계속 누우면 돼 인정? 죽었을때마다 태어날 필요가 없음 이거 6번 5번 7번 8번 5 5 바인드가 없네 잠깐만 나 바인드 쿨인데 흐흐흐흐흐흐흐 그거는 좀 변수인데요 쿨이 50초나 남았네 근데 이거 쿨 왜 이렇게 길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지금 나오면 바인드 바로 쓴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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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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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7번. 따. 어? 오케이. 운이 좋았다. 니트가 맞음. 이거는 니트가 맞아. 처음에 바인드 쿨이었을 때부터 좀 그 느낌이 안 좋았음. 그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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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서 피하고. 종이석. 왜 안 맞았지? 네. 따. 베스트 리그 한번 쓰고. 헤드샷 한번 쓰고. 점프로 피하고. 헤드샷 한번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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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째. 무조건 안 태어나지. 이게 맞아. 캡틴은 이게 맞아. 노틸러스 어설티에 올인한 캡틴은 이게 맞아. 이거에 거의 코어강을 올인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뭐 없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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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기니? 아. 아. 오케이. 하하하하. 베이스요. 무섭게 한번 딱 쓰고. 가버려요. 쉽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지오. 10억. 10억이 생겼습니다. 이거 강화도 좀 해볼까 님들? 아. 난 모르겠다. 반드시 가야지. 강화 안 가보겠습니다. 괜찮아. 아직 몇 개 안 썼어? 아직 10개도 안 썼다. 아직. 아직 309개 다 남았다. 아. 아. 농담하지마. 진짜로. 장난이 심하다. 괜찮아. 아직 17개 남았다. 극적인. 그걸 연출하려고 하는구나. 따. 따. 마지막 쯤에 나와야 이제. 마이시니까. 그죠? 따. 따. 레 Shap." 찾았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